꽁지야 머리 빗자 엄마 그게 뭐죠? 먹는 건가요? 아이고 이뻐 아이고 더러워 아이고 그 집 꼴이 따로 없네 그 집 꼴이 따로 없어 우리 꽁지 꼬림 또 빗어볼까? 찰랑찰랑하게 만들어줄게 엄마가 빨리 끝내기나 하시죠 나도 바쁜 댕댕이라고요 정말 귀찮아 김 새끼 똑바로 대기나 해 알았어? 아니 엄마가 일 갔다 와서 밥 주고 빗질까지 해주면 고맙다고 인사를 해야 되는 거 아니야? 너무하시네 엄마 생색은 나같이 예쁜 개리네를 키우는 게 쉬운 줄 아세요? 어휴 말이나 못하면 어허 잘났어 잘났어 설마 나 잘난 거 이제 아신 건가요? 그... 그... 그럴리가... 그럴리가 없지 우리 꽁지가 최고 예뻐요 잘났어요 알면 됐고 거기 좀 잘 빗어봐 아이고 시원해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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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언제 끝나나요? 다 했어 이뻐져가는 우리 꼼지 뽕실뽕실해져가는데 너무 이뻐 이렇게 귀여워도 되는 거야? 이제 그만하시죠 다 한 거죠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재미있게 보셨거나 재미없게 보셨다면 구독,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 뭐야 이렇게 갑자기? 알았어 알았어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